훨씬 날카롭잖아 보조가 운사? 더 버블 수 있나? 한 번 먹으러 가볼까? 에피징 에이틸 살아나냐고? 아니야 그냥 제키가 강한거지 에피일이 강한게 아니에요 그냥 제키만의 특권이야 지금이라면 벽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항상 느끼는건데 왜 나는 보조가 운삭을 먹으러 가면 맨날 여기 데려줄까? 얌 보욱이야 마커스가 열심히 잡은 아야의 아이템 그래도 제키가 다 훔쳐 먹었으니 안심하라고 근데 운삭은 왜 아무도 안먹죠? 제가 먹겠습니다 일단 잘 크기는 했는데 지금 비껌도 딱 타이밍밖에 나오고 아 근데 뭐가 인력이 많아 버리자 테미너가 없다 아 근데 영웅 스킨은 이거 제사가 다 바뀝니다 와 지금 지금 진짜 팬타이밍인데 사람없나? 땀잡고싶어 멋진 집인데 멋진 사람들이지 뭔가? 리오 확대 리오컵 이 제키가 너무 센거 아니야? 데미지가 좀 과한데 이렇게 보니 또 엄청난 기술은 아니네 진짜 너무 센데 아드레아닌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거 너프 받을때 특강 진짜 취약을 대체할 특성이 나왔어 진짜 취약이 넘사여서 취약을 뚫을만한 특성이 나올까 했는데 진짜 바로 나와버리는거봐 어질어질하네 이키온 여깄고 효노랑 다른 한친구는 운성 먹고싶으니까 재빠르게 알파먹고 째자 어? 어 뭐야 골목길 알파 아니었어? 호텔알파네? 아 파본가? 난 당연히 골목길 알파인줄 알고 여기로 왔는데 아니면 호텔알파네 갈려가겠군 이 사람 바보네 그냥 오늘 상태가 양 메롱인데 진짜야? 안 아프다니 숨어있는 녀석은 없겠지? 아 렉거리인거봐 아 아 렉거리인거봐 아 아 렉거리인거봐 아 렉거리에서 죽을거야 아 렉거리인거봐 아 할렉거리인거봐 아 빨리가 더 죽는줄 아까 난 만난다 일 camarader 충전좀하고 갈게 고마워 침 나 진정 좀 줄여드릴까요? 아니 무효호가 입건한테 말 됐고? 허위가 없네 아 근데 뭐가 렉에 걸린다 야 아 게임 렉거리는 거 진짜 거슬리네 게임 렉거리는 거 거슬리네 아니야 방금 전에 피쭉 꺼졌었어 피쭉 꺼지고 싸운 건데 제가 이기죠 음... 이제 슬슬 시명타를 손절할 땐가 아 근데 시명타가 지금 34%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냥 미스리부츠를 갈까? 굴드가면 안정성으로 올라갔는데 칼이 공격력 높여서 흡혈을 더 당기는 게 나을 거 같기도 하고 공속 37% 미스리부츠를 원래 공속 더 높지 않았나요? 더 높지 않았나요? 원래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변심 없어 카운터 밑에 누구 없으려나? 확실히 발이 가볍긴 하네 원래 미방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한데 아 그냥 미방 갈까? 네 관심 없어 이거는 지쳐줄게 카운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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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미방 갈까? 카운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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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진짜야! 안 아프다니까? 뭐야 이 초대된 견우는? 야! 야야! 야 저리가! 이동기 안빼? 표적이 될 것 같네요. 거슬리는 건 좀 베어버려도 될까? 아데렐린 진짜 세다 야. 진짜야? 안 아프다니까? 지금 채끼 기본이속 4.23인데 W키면 진짜 빨라. W키면 이속이 총 26%가 증가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따라잡습니다. 일단은 포코 생겼거든? 에타나 갈까? 갈만한 게 에타밖에 없다 야. 에타 가자. 아 뭐야 뭐야 비켜봐 비켜봐. 에타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드네. 에타 찾아가 근데 에타 가사 레이피 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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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에타 엑 에타 에타 와 내가 지경화 덧라? 와 윌리엄 잘하는데? 내가 죽을뻔 했다 방금은 위험 잘하네 아니 야 와인드업을 양무수로 막았는데 이렇게 상성이 딸린다고 다 슬프네 흐흐흐흫 아 이 제끼 뭐해 흐흠 아 이 제끼 뭐해 흐흠 흐흐흠 어 근데 확실히 야 그 증제키 아프긴 하다 증제키 아프긴 하다 증제키 아프긴 하다 어 근데 상대가 나빴네요 그중 재키는 평타 재키를 이길 수 없지 아 재키 재밌는데? 아니야 재키 재밌는데? 재키 내일 마저 해야겠다